박진주 와음 무슨 일이니 너네? 미안하니 너는 무슨 일이니? 야신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골씽골떡 여기는 강서에 있는 골프렉스라는 골프장이고요 이렇게 또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또 골프를 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볼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뭘 할 거냐 새로 협찬해준 이 다이아빙스에서 협찬해주신 이 골프체에 비거리는 제가 하나도 몰라요. 나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야구선수록 하나요. 어느 정도의 비거리가 아이언별로 드라이버별로 나올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이버는 한 제가 막 요새는 이제 전화상대는 풀스윙을 안 하니까 230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7번 기준 한 150? 네 7번 기준 15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42도짜리 피칭입니다. 보통 피칭은 몇 킬로 정도 던지죠? 피칭하면? 죄송합니다. 피칭은 몇 미터 정도 치죠?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한 100미터 정도. 아 피칭이?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제가 딱 생각하는 게 80 생각했거든요. 사실 제가 저도 이제 필드를 나가보니까 80 정도 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피칭을 80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전 모르죠. 전 뭔가 아니니까. 네 이거는 뒷땅이죠. 근데 이렇게 내가 잴 수 있게끔 침내 놓은 것도 신기하다. 80 생각한다 그랬죠? 좀 더 나가네요. 96까지.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비거리겠지만 저는 이제 피칭을 치면 한 90 정도. 바로 9번 드라이어 드라이어 가겠습니다. 아이언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걸린이라서. 그러면 9번 아이언은 몇 정도 어렵습니다. 그럼 9번 정도면 한 100, 100 정도 치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죄송한데. 죄송한데. 9번 맞는데. 9번이 맞는데. 150m 9번 맞습니다. 죄송한데 비거리가 상식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9번 150m. 140m. 근데 나 왜 이렇게 자신이야. 나 프로 아니에요? 가장 일반적인 7번 가겠습니다. 7번은 160m 정도 칠 것 같아. 아 160m까지는 안 나오고. 170m 정도. 아 잠깐만요. 저 왜 이렇게 치는 거죠? 수행이 너무 부드러운데 내가 생각해서? 네. 일단은 기본적으로. 여러분. 두 분 너무 놀란 표정하고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. 제가 대신 정이 안 되니까. 사실 저도 좀 놀랐거든요. 재능충이란 말 댓글 많이 봤어 못 봤어요.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. 5번. 5번이 끝이에요. 네. 5번이 끝이에요. 저는. 5번은 한 170m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? 5번은 한 170m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? 아 근데 죄송한데 저 몸 폼이 뭐 거의 뭐 제 느낌이 지금 마치 막 이렇게 빙이 돼 있어요. 프로 선수들한테. 느낌도 그렇고 맞는 느낌도 그래요. 손맛이.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골식골도? 아 센크. 이게 센크에요. 센크. 이게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났거든요. 이게 어디서 났어요. 이게 예전에는 제가 야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공을 치려고 다르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났는데 지금 이런 거 제가 고쳤어요. 프로님이랑 같이. 이종궁 프로님 감사합니다. 이종궁 프로님. 감사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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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때 개무시하던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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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. 드라이버 하겠습니다. 드라이버. 드라이버 노 Au. 드라이버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. 제가 250. 300. 그거는. 그거는 내가 진짜 풀스탱 해야 나오는 건데. 이제는 그렇게 고프 안 치기로 했잖아요. 야구는 아니잖아요. 안지. 방금 공연iem comp. 2백.. 한 2백 4십 정도.. 2백 4십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? 무슨.. 무슨 일이니 너는? 미안해 너는 무슨 일이니? 우리 나랑 뭐 짰니? 저도 처음에 이렇게 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.. 그.. 더스틴 존슨을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? 더스틴 존슨 손을 말아서 몸 버리면서 이렇게 조지거든요? 더스틴 존슨 손을 말해서 몸으로 끌어와서 열어서 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는 기본 250은 가네요 근데 지금도 정확하게 안 맞았어요 이번엔 50까지 다 됐다 그냥 267.. 267.. 저의 오늘 비거리를 저는 오늘 대충 파악을 했고요 드라이버 치면 한 250 정도..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이언은 정말 잘 맞으면 풀스틱하면 200까지도 때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비거리 야구선수 세게 난 맥컬린 좋아 이런 배팅을 했지만 배팅이 아니라 타격.. 타격이 아니라 뭐였죠? 스윙! 아 스윙! 스윙을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 정확도를 겸비할 수 있는 장거리 타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